아 이거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이게 그 전체를 덮지 않으니까 이게 목돌별이 좋고 또 답답하지 않아요 가깝하지 않아요 압박력은 탄력이 있는 느낌이에요 활동하기가 편해요 계속 겸고하게 쪼이는게 아니라 쪼일 때는 쪼이고 혈압이 움직일 때는 좀 움직일 수 있게 이왕이 되는 느낌 그래서 좀 편한데요 네 허리 단단히 조여지는 느낌 있어요 네 허리 단단히 조여지는 느낌 있어요 그리고 간지러울 때나 좀 뭐 할 때 이렇게 큰 새끼들 사삭하고 이렇게 입고가 없을 때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건 착용하기도 혼자서도 착용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이거 편할 것 같아요 네 누웠을 때도 이게 몸에 이렇게 그렇게 배기지 않고 내가 굴러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편한 것 같아요 이거는 몸이 좀 뭐라고 하죠 더 숨 쉴 수 있다는 느낌 내가 감정적으로 느낄 때 그거는 감옥처럼 꽉 조여가지고 부담스러운 느낌인데 이거는 좀 자연적인 느낌 네 그래서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네 오일 них이 예수의 편POS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